진짜 만약에 이번에 진다? 그냥 바로 방종! 뒤도 안 보러 그냥! 안녕~~ 어? 프로게이머있다 다 조용히 해! 다 조용히 해! 이겨스 x4 이-이겨스! 어머니백은 다음에 파드리고 롱하겠습니다 ohhh 처음부터 스무스하게 이긴다? 재미없죠? 개리형 유튜브 아니죠? 제발! 잠깐만 아니지? 재미없어 자 이번 판 진짜 제 방송 역사 최고 미션 GS 개당 3,500원 미션 엄마 꼭 200개 먹어서 70만원 받아가서 고찌 가방 사줄게 오니 자 갑니다 여러분들 조합은 나쁘지 않아 내가 카멜상들 안 죽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어 리신 와 이거 와드 누구야 와드 지렸다 이건 저 고춘이 오늘 한몫 단단히 챙겨서 솔로 크리스마스지만 푸짐한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신이 선 내기 때문에 초반에 살짝쿵 사리는 거 나쁘지 않아 보여요 아 불나가 리신이 선 내하는 거 보였는데 아쉽네요 오니 오오 킹타임 나이스 파타 명인들 믿고 있었어요 저는 코구멍 승률 75%라고? 진짜? 아하하하하 야 그건 믿을만하지 든든해요 그냥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근데 피지가 킬 많이 먹는데? 저건 좀 아군이 다녔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아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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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드가 진짜 잘했어요 맞아요 저는 그냥 하이플레이 한 거고 킹드가 무빙이 오우 근데 피지가 조금 큰 게 거슬려요 피지가 잘 크면 코구멍가 힘을 못 쓸 텐데? 아 피지 잠깐만 피지한테 다 썰릴 미래가 약간 보였는데? 아군이 다녔습니다 이번 판 져서 또 도르맘은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야 문척거리게 해야돼 유석을 밀조치 뭐? 아아아아 캔윈 노노 에이 뭘 벌써 저기서 솔로 크리스마스라서 잔뜩 화났네 그냥 오니? 적을 쳐 어 잠깐만 나이스 야 이기는 거 같은데? 에헤헤헤 이기는 거 같은데? 자 현재 CS 133개 좋아 고찌 가방만 기다려 야 뒤 좀 봐줘요 아군이 타냉스 아군이 타냉스 아휴 아휴 좀 아쉽네 아휴 따이브가 문제였어 따이브가 맞아 맞아 이게 맞아요 난 왜 따이브 치냐했어 아까 킨드레드가 여기서 핑 찍길래 호응을 했는데 따이브가 애매했죠 탱커가 저밖에 없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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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있어 포기하지마 오니 어 카멜 노텔 카멜 노텔 저새끼 노텔이요 불랑이가 왜 자꾸 나대지? 카멜 부르려고 친 거거든요 이게? 카멜 사이드 돌 때 바로는 치면 제가 텔이 없으니까 그냥 올라온다고 사이드 못 밀고 그러려고 하는데 여기서 혼자 1절 2절 하다가 잘려가지고 그게 너무 아쉽네 살 수 있니? 살 수 있니? 어려워 아 얘 진짜 개오버하다 왜 자꾸 저러지? 군수에 물 좀 채우라니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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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캔 윈 이러고 이겨야 재밌어요 처음부터 스무스하게 이긴다? 어 재미없죠 게리형 유튜브 아니죠 아 엄마 오니 긴 드레이드 긴 드레이드 긴 드레이드 긴 드레이드 아.. 으음.. 따하! 따 따 따! 따, 으아! ㅈㄴ 잘했어 좋았어 오른 오른ㅣㅣㅣ 왜 이거 야 이거 지형 바뀌어가지고 ㅈ 될 뻔했다 우와 어 지형 바뀌어가지고 에어먼스 안 됐어 여기 위에 벽이 없어 야야야 이거 막아야되는데? 침착해 침착해 어 제가 킨드가 막을 수 있어 킨드가 막을 수 있어 킨드가 막을 수 있어 아 게임 진거 같은데? 어 답이 가하게 되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엄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오늘의 첫 장르 강아가 뾱아 와! 진짜 오니? 뾱아 와! 진짜 오니? 굳었다가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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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도르마무 불러와?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세 번째는 오밤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정산 한번 해볼까요 같이 우리? 시에서 제가 165개 먹었거든요 165개? 시에서 165개 곱하기 3,500원은 672,000원 육즙 어니? 이제 게임 딱 돌리잖아? 이제 이긴다? 미션 안 받고 딱 돌리잖아? 기가 막히게 버스 탈걸? 그러면 기회 한 건 더 아 근데 욕먹어 이런 거 이거 계속 하잖아요? 이런 거 계속 되면 욕먹어요 진짜 그냥 욕먹을게요 오케이 닥쳐 고춘이 엄마 굿질백 사줘요 여러분 진짜 이러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욕먹는다니까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죠? 하지 말라 그랬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겠죠? 제발 마지막 원콘이야 크리스마스에 기적은 있다 진짜 만약에 이번에 진다 그냥 바로 방종 이거 여기서 못 먹는다? 뒤도 안 보러 그냥 안녕 합니다 진짜 뭐니? 어? 프로게이머 있다 잠시만요 다 조용히 해 다 조용히 해 우리 팀 프로게이머 있다 우리 팀 프로게이머 있다 자 여러분들 누군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박스의 조커 선수 저희 팀입니다 찐입니다 챌린저 마스터 꼬랜드 메스터 조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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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만 해봐 진짜 아주 그냥 니 탓이야 지기만 해봐 킹텀 버스터 스브로우 샌드박스 게이밍 조커 선수가 서포터인데 킹텀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말도 안 돼 오니 니달리 승률 70번 때라고요? 아냐 아냐 우리 조커 님이 해드릴 거야 자 클레드는 초반에 주도권이요 1g도 없어요 여기서 클레드 성님이 주시는 CS 먹으면서 파티를 열심히 됩니다 나이스 야 이제 이긴다니까 여러분들 세 판 연속으로 팀원이 안 좋을 순 없어 아 아 플래시 아 아 존나 아 아 이번 판은 내가 못해도 지는 판인가? 형 또 안전 자산이야? 아니야 아니야 오니 백업 와주실려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야 키아나 와 쪼컷 초시계 엄청 좋았죠 이거 초시계 룬 든 거 다 뽑아먹었죠 개 쓸데없는 파란 뚱땡이 죽이고 토레 폴킬 이득 와 와 진짜 미친새끼야 아이 나 이번 판 왜 이러지? 앞선 두 판에서 모든 힘을 썼나봐 이번 판 나다 이거 엑스맨 나다 다섯 명이 모이면 한 명이 못하거든요? 이거 내가 잘해야 된다 이거 오니? 나이스 킬 먹으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좋아 내가 맞아 그냥 초코센세 조심해 초코센세 조심해 고춘 고춘 잘했다 고춘아 잘했다 고춘이 너무 잘했어 어딨어 오케이 고춘아 잘해 안전벨트면 고춘아 아무것도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너 지금 쓰레기야 지로모 선생님의 말 들어 쓰레기야 고춘이 못하지마 발길 외쳐먹어 오니 가끔 이게 마스터 한 100점 150점에서 하다보면 그만 안 나고 그러거든요 이번 판이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멘트하면서 하니까 말린다 뭐야 어디야 뭐야 어디야 나이스 쇼 잠깐만 쟤 강타 있거든 잠시만요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걸 안친다고 이게 천상계에요 우리팀 강타가 없어 니다리 강타가 있어 그냥 안친다 이거 진짜 뻥한 친구 다이아였잖아요 그냥 쳤어 나이스 정글로 끊었다 나이스 암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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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암라인 무조건 암라인 여기서 그냥 비벼 움직여 그렇지 예예 1인분 오니 이게 오른이 왜 1티어냐면요 지금 존망했잖아요 존망했는데 후반에 개좋아서 그래 이게 니다리 문 것도 그 오른 궁으로 문 거잖아 어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 나 진짜루 니다 른 까지 오 얀데이 암 으아아아아아악 오 오 정말 오 얀데이 나 아 족극 탱인데 날 도려주시네? 저 개땅땅이요 이거 보시면은 암호 220 마저 150 최록 3600이야 2코어인데 탱커 중에 제일 좋아 이번판 개못해가지고 진짜 망했거든요? 그래도 탱킹력이 되잖아 CC기도 되고 뭐니? 빰옹 씨! 빰옹 씨! 스크래퍼부로 관심으로 사랑해주는 엇어 아 아 cturl 엇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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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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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친추 못하겠다 개똥 싸가지고 초코선수한테 친추 못 보낸다 이거 하지만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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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 아 진짜 마지막 판 마음고생 너무 심했어요 아 마지막 판에 진짜 내가 못해서 질 뻔했는데 그래도 팀원분들이 내 욕 하나도 안 했어 나 생존핑도 별로 안 찍었어 다 너무 잘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아 아 감사합니다 몇 개 못 푸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세 번째 판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막을 순 없죠 후원을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트라이 감사합니다 오니?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미션 해주신 산타크로스분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는 고춘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닌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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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tanbul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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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Safe